아 정말 엄마 엄마 여기가 우리 철도 오빠 집이야 너무 좋지 아니 뭐 철도고 보고 간에 맨날 왜 이렇게 오라고 그래 지가 오면 되는 거를 반갑습니다 황철도입니다 아니 저 근데 벨트 버클이 되게 특이하시다 버클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용각산입니다 용각산 기침가래가 많아서 아 예 아 주변야 야 문신인가 봐 문신 맞죠 이거? 문신 아닙니다 예 그럼 뭔데요 두드랑이 털이에요 아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사람 기다리게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양봉을 하고 있는데 외래종 말벌에 공격을 받았어. 여기 벌에 쏘이셨네. 약 불러 드릴게요. 공격은 괜찮습니다. 토종벌에 물린 거라 괜찮습니다. 그래요? 외래종 말벌에게 물리면 물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요. 엄마 엄마 근데 우리 철도 오빠 되게 느낌있지? 느낌은 개풀적인 느낌이냐 그게? 아이 솔직히 아빠보다 낫지.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는 반지하에 사는 곱둥이 같다고. 야 되게 언제 그랬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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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인사해요. 우리 철도 오빠 내 남자친구야. 아 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은지 애비 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너 뭐야? 아아 아 freedom. 너 뭔데? 족국지가 왜 이렇게 많아? bebleş여 두 front. 진짜 intro 전것지는 어떤거야? 이겁니다. 이거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이겁니다. 왜 여기는거야? 외탁입니다. 왜 사귀라고? 그렇습니다 뭐하는 자식이야 이 자식 아빠 그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 좀 해 무슨 앉아서 얘기를 이 사람이라 그래도 얘기 좀 해봐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얘기 좀 해봐 더럽게 짜자고리네 재수없게 진짜 지금 어른들 모셔놓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한거야? 죄송합니다 저기 음식 시켜 중식 시켜 중식 어 탕수구 시켜 중식이 어떤 걸로 아니 족발 시켜 족발 족발 시켜 족발 이 새끼들 대사 다 까먹고 다 오늘 대가리 쪼갠다 장애는 최소입니다 다시 하세요 어른들 모셔놓고 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음식 시켜 음식이 뭐 시킬까 족발 해 족발 그래 그래 저기 족발 시켜 소짜 아이 거 사람이 지금 네 명인데 중짜 네 명인데 중짜 이거 완전 그지구만 이거 그러지 말고 저 대짜 시켜 내가 살게 오예 공짜 오예 공짜 오예 공짜 아빠 아니야 우리 철도 오빠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계획도 다 짜놨어 계획이 뭔데? 로또입니다 내 딸이랑 미애를 위해서 로또를 샀다고? 그렇습니다 어른들 한번 맞춰볼까? 그래 맞춰봐 맞춰봐 1 1 오 11 오 예 오 20 오 거 제저스 24 오 쩔 34 오 예 하나만 더 맞추면 돼 34 오 야 뻥시롱샵 왜 최奇 야 야 이 자식 어우 제 plan o 뒤졌어? 삐ㄹ 그래도 땀을 두 번이나! 이 자식이 아주 안 되는 녀석이구만, 이거! 기가 아파! 뭐야? 여보 잠깐! 괜찮아? 나 지금 괜찮아? 딱 맞아! 어머님! 아빠 화만 내지 말아봐! 잘 생각해봐! 우리 철도 오빠도 아빠랑 똑같아! 음악했던 사람이야! 밴드부 출신이라니까! 자네 밴드부 출신이야? 나랑 합자 한번 해볼까? 좋지 좋지! 기타도 준비되어 있어! 좋았어! 오랜만에 기타 잡네! 나게를 활짝 펴고 세상은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기타!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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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 허리 힘줘 봐! 오랜만에 합쳐! 나도 신단해!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왜왜? 허리 힘 여기서 힘 빼지 말고! 어! 집에서 힘 써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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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자기들! 아! 개는 소리라고 해서! 자기들! 안 됩니다! 아! 어떻게 해! 심장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 심폐소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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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중기! 100줄! 으쨰! 안 돼! 200줄! 으쨰! 아! 300줄! 으쨰! 아!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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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